굉장한 정치 컨설턴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죠 아마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주변으로 그때처럼 몰리는 겁니다 당신 김해로 가시오 이제 창원은 검사 출신 누구에게? 김모에게? 아니야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또 투쟁이 일어나서 또 딴 사람이 경찰 출신 김씨가 그 당시는 김해로 가자 김해로 넣어서 돌려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를 할 수 없는가 하고 이준석한테 막 전화 돌려서 이준석씨가 막 급하게 뭔가 의논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칠불사까지 내려요 칠불사는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절입니다 참 평소에 찾아가기도 어려운 절인데 그러니까 비례 1번을 달라 안된다 3번을 달라 무슨 소리냐 비례 안된다 참 이준석 또 원칙을 지켰으니까 참만 다행이죠 만일 이준석 대표가 그때 원칙을 안 지키고 3번이라도 팔아먹었더라면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은 왕창 받죠 아마 20매덕 이렇게 들어올걸요 정부로부터 정치 보조금은 국현 배치를 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창 받겠습니다만 이준석의 신뢰는 날아간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준석이 그 제안을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축하드립니다 정치는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준석은 피했죠 이준석은 그 추문의 폭탄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이준석은 피했습니다 이제 추문의 폭탄은 국힘당이 국힘당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심야의 절이 나오고 폭탄 선언이 나오고 텔레그램이 나오고 돈봉투가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이름이 또 나오고 김건희 여사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김건희 이름 석자로 수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직접 나오고 한동훈은 한동훈 대로 해 먹었을까요 모든 당권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몇 자리씩은 다 팔아먹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A 의원은 A 의원 이름은 천아람이에요 천아람 천아람이 사실상 김영선의 김건희 공천개입 후문관련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을 했다 천아람이 이미 작성된 과정은 어떻게 했냐 칠불사 순천에 있어요 차담으로 시작됐다 당시 차담으로 배석했던 DC는 차담으로 하고 이준석 김영선 명태균 셋이 5분 정도 있었고 이후 이 의원과 김영선 둘만 남겨놓고 방에서 나왔다 그 둘이 다음날 새벽까지 얘기를 했다 맵을 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별게 아니면 뭘 새벽까지 얘기합니까 별게 아니면 이제와서 뭐 김건희가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랬다 별게 없었다 근데 뭘 새벽까지 얘기하냐고요 김영선과 이 의원과의 밤샘 협상에서 김영선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례 1번을 요구했다 이거는 뭐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이리준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뜬금없이 1번 줄 수는 없었다 근데 내가 문제 삼는 건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김영선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이었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직접 앞향 서서 밀어붙여주면 해볼만 한데 김영선도 주저주저했다 그럼 어쨌든 그 내용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이고 나발이고 말이 왜 나옵니까 내용이 별거 아닌데 기자회견을 왜 검토를 하고 기자회견 문이 왜 튀어나오려고 이대로 끝났냐 아니야 어 김영선과 방송협상 뒤 3.1절 이론치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한 뒤 이 의원 대신에 A 의원 천하람이 7불사에 남아 의견 조율했고 천하람이 2,3일 더 머물면서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했다 별거 아닌데 선대본부장인 천하람이가 순천에서 처박혀가지고 기자회견을 작성하고 있었다 2,3일 동안 그러면 3월 2,3일이고 여기서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김영선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포 3번짜리를 내어주고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상상에 의견이 모아졌다 근데 김종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가 안됐다 김 전 의원이 3번 가지고 딜을 더했다 결국 안된건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그때 거래가 성장했으면 뭐가 터렸을 것 그래서 김영선 또한 김 전 의원이 직결에 찾아와 개혁 비례대표 악순망 공청에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김영선이 이를 요구하며 체제 안 된다는 질문에 다음엔 내가 오지 못하겠다 자 이준석과 나머지 당직자들은 3번으로 OK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대하고 있는 김종인을 설득하러 김영선이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선에서 짤렸는데 김종인 집에 왜 들어갑니까? 이준석하고 천원함하고 나머지는 OK했는데 김종인이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니냐고요 이 과정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면 이게 지금 며칠을 끌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벌써 3월 4일, 5일 막 끌고 있잖아요 천원함이 3월 3일까지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쓰고 있고 당직 회의하고 당직 회의 때는 비례 3번으로 얘기가 됐는데 김종인 할아버지가 계속 막으니까 김영선이 그 할아버지를 직결에 찾아가가지고 해서 결국 3, 4일을 끌고 있는데 김종인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LEDить 김종 fact 김창은 감사합니다.